네, 그 다음 종목도 결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종목인데 오르비텍, 원전 관련주네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인 것 같고요. 네, 이 오르비텍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우리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오르비텍 들고 오셨는데 되게 잘 버티셨네요. 네, 진입가가 한 7,600원 정도 될까요? 네, 그리고 보유 비중은요? 20%면 20%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금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르비텍, 사실 원전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새 정부가 원전 쪽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거의 급락에 급락에 급락을 더해서 바닥을 치고 이제서야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6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 관련해서 탄력 좀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오르비텍 차트인데 지금 산업통산자원부에 보면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 쪽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지금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가 다 이렇습니다. 일정 부분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 있어요. 사실은 이 오르비텍을 매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이 종목은 이슈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들 그냥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실적이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진 파워 같은 종목은 실적이 확실한 실적이 배팅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게 나와 있는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이슈를 타고 있으나 기업으로 보면 실적이나 재무구조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상반기까지 1분기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이게 보시면 지금 재무구조 상에서 놓고 보세요. 단계 4채가 이렇게 놓여 있죠.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124억의 단계 4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검사는 너무나 따진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재무제표를 우리가 대차 대접회나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나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너무 숫자에 민감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대로 가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숫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단계 4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2단 상승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파동 하나가 남아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5파로 가는 거잖아요.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로 가는 거니까 파동이. 그러면 상승 3파가 나오는 시점이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옆으로 행보하다 보면 주가는 대략 얼마 정도까지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 8천 원 가까이 하면 리바운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천 원 가까이 오면 한 번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차라리 원전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하시려는 앞에서 말씀드리면 1진파로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제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과 같이 가는 거니까 차라리 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이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한 번 기다렸다가 다음 주 정도 한 8천 원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파동상으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동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